딴따딴딴딴딴딴딴딴 안녕하십니까 이수미 입니다. 한국어 일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서 봐도? 띵 한국라목배 중도의 합투... 중도의 합투 홈라인 경복궁에서 입니다. 경복궁에서. 경복궁. 여기가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에서. 에서 할 때 에서는 아 예 어가 되있습니다. 어 경복궁. 2주 3강이네요. 하이 뚜원. 네 뚜원입니다. 이건 2주 3강 트 바 세번째네요. 자 2주 세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저일라 경복궁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경복궁. 따라해 보세요. 경복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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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복궁이요. 경복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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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복궁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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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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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 보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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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뜨. 깜탄입니다. 이런거 붙어야 되죠. 깜탄.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깜탄. 표현할 때입니다. 와. 와. 예쁘다. 들어보세요. 예쁘다. 예쁘다. 따라해 보세요. 예쁘다. 자. 이응이할라. 덱. 입니다. 예쁘다. 덱. 람. 예쁘다. 덱. 자. 예쁘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잠깐만. 들어 보세요. 잠깐만. 잠깐만. 따라해 보세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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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런. 몰랐네. 잠깐만. 잠깐만. 너희 또 오냐. 잠깐만. 쩌무츠. 할라 쩌물랏. 들어보세요.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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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 보세요. 서다. 서다. 따라해 보세요. 몰랐네. 어. 한 번 더. 서다. 잘했어요. 자. 이응이할라. 는. 서다. 서다, 등랜 이거 붙어야 되겠죠? 이런거 뭐 이런거 있죠? 자, 다음하겠습니다. 사진 들어보세요. 사진 사진 따라해보세요. 사진 사진 자, 몰랐네요. 한 번 더 사진 이런거 붙어야 되죠? 이런거 자, 다음 보겠습니다. 찍다 들어보세요. 찍다 찍다 따라해보세요. 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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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이네요. 한 번 더 찍다 자, 축하인 할라 축하인 보세요. 드리다 주다 보세요. 들어보세요. 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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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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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보세요. 되었고 오냐 드리다 드리다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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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옛날 들어보세요.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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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보세요.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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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b 감사합니다. 눈 tutti 정속 옛날 도 응 vow 왕 왕 들어보세요 왕 왕 따라해보세요 왕 왕 부어입니다 아 응아있어요 고 부어입 있었습니다 쩌키 라꼬 리후에 라꼬 쌤 니에 부어 니에 부어 많이 봤어요 왕 있습니다 응아있어요 라어 비엔남 꿈 라꼬 니에 부어 빨콩 응엔라 응 꿈 라 부어 어 한국 같아요 한국 왕 있습니다 응아있어요 옛날 옛날 한국에 왕 있습니다 왕 한 번 더 왕 다합니다 살다 들어보세요 살다 살다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살다 살다 예 송 고 송어 한 껍 라 깎임 라 송어도 송어 고치민 빨콤 살다 입니다 다음은 곧 곧 곧 곧 곧 곧 곧 따라해보세요 곧 곧 ünk 응엘라 너이 너이 나이 나이 이거죠 너이 니오 너이 많습니다 웃다 들어보세요 웃다 웃다 따라해 보세요 웃다 웃다 한 번 더 웃다 이 응열날 끄어 이게 다 이렇게 이런 게 있어야 되죠 웃다 어휘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어휘 돌아가서 여기가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입니다 와 와 뜻감탄입니다 뜻감탄이라 많습니다 한국에 아도 있습니다 아 아 아 예 아 있습니다 와 와 예뻐요 와 예뻐요 와 데블람 와 이렇게 할 때 와 있습니다 아 예뻐요 아 예뻐요 이 응열날 종량하고 똑같아요 깜탄냐 똑같아요 와 아 똑같아요 예쁘다 했습니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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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합니까 예쁨 미다 예쁨이다 예쁨다 뭐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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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데블람 마이 예뻐요 마이 데 마이 예뻐요 마이 예뻐요 마이 예쁨 미다 마이 예쁨 미다 예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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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씁니다, 많이 씁니다, 많이 씁니다, 잠깐만, 저 못띠냐, 저 못쭈냐, 잠깐만, 띵, 한 곡, 잠깐만, 잠깐만요, 쓰면요, 많이 써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찌, 어이, 저 못쭈, 잠깐만요, 털, 어이, 저 못쭈, 선생님, 잠깐만요, 엠호이, 엠호이,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태워 꼬냐,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좋아요, 잠깐만요, 많이 씁니다, 자, 서다, 서다, 등입니다, 자, 반대말 쓰겠습니다, 반대말, 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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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겠습니까, 예, 반대말이죠, 아, 응오이, 아, 이거 선생님 잘, 콩고 뜨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일단 지우겠습니다, 반대말입니다, 서다, 안따, 자, 서요, 아니면 섭니다, 수중, 미테나이, 이렇게 써요, 안따, 어떻게 쓰겠습니까, 안씁니다, 안씁니다, 앉아요, 앉아요, 자, 태웠고, 따라해보세요, 앉아요, 앉아요, 이거 발음 어떻게 됩니까, 자, 안, 자, 요, 자, 요, 자, 이거,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앉아요, 바드업, 뉴테나이, 앉아요, 앉아요, 자, 음오이, 디, 앉아요, 자, 태웠고, 따라해보세요, 앉아요, 앉아요, 자, 깎임, 여러분, 앉아요, 예, 앉아요, 자, 여러분, 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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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입니다, 사진, 사진, 꼬틱, 라, 쭉, 아잉, 사진 찍는 거 좋아합니다, 찍다, 나왔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사진을 찍다, 사진을 찍다, 쭉, 아잉, 사진을 찍다, 이게 줍이겠죠, 사진, 라, 아잉, 쭉, 아잉, 하면 사진을 찍다, 자,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습니다, 아니면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습니다, 자, 못하이바, 자, 축바잉, 못하이바본, 예,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다,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사진을 찍다, 사진을 찍습니다, 태웠고, 사진을 찍습니다, 찍습니다, 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드리다, 주다, 자, 쫓고, 할라, 드리다, 선생님, 선생님, 중두의 합조, 배웠습니다, 선생님께 드리다, 씁니다, 선생님께 드리다, 그럼 반은 뭡니까, 친구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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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에게 주다, 씁니다, 의미 똑같아요, 이 응야라, 종냐오, 의미 똑같아요, 늑마스 중 칸냐오, 선생님께 드리다, 친구에게 주다, 주다랑의 빈트형, 선생님께 드리다랑의 런, 자, 태웠고, 따라해보세요, 선생님께 드리다, 선생님께 드리다, 친구에게 주다, 태웠고, 친구에게 주다, 자,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오늘 해와 하겠습니다, 해와, 오늘의 해와, 아, 예뻐요, 사진 나오겠습니다, 자, 지수, 여기가 경복궁입니다, 저는 이곳을 좋아해요, 와, 예쁘군요, 여기에 자주 옵니까, 가끔 옵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서보세요, 제가 사진을 찍어 드릴게요, 네, 예쁘게 찍어주세요, 지수씨, 같이 찍고 싶어요, 나중에 같이 찍어요,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옛날에 여기에서 왕이 살았습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자, 보세요,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해와, 웃다죠, 자, 보겠습니까, 여기가 경복궁입니다, 자, 태웠고, 따라해보세요, 여기가 경복궁입니다, 예, 더일라, 경복궁, 저는 이곳을 좋아해요, 좋아해요, 저는 또이죠, 저는 이곳을, 너희나이, 이곳을 좋아해요, 좋아해요, 뭐예요, 틱, 람, 틱, 좋아해요, 와, 예쁘군요, 와, 랩, 람, 예쁘군요, 자, 경복궁, 경복궁, 여기입니다,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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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쁘군요, 깜탄이죠, 여기에 자주 옵니까, 여기에 자주 옵니까, 자, 청수엔, 자주, 잘 모르죠, 청수엔 된 어더위 옵니까, 청수엔 된 어더위, 여기에 자주 옵니까, 지수, 가끔 옵니다, 가끔 옵니다, 가끔 옵니다, 가끔, 가끔 옵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서보세요, 등랜디, 여기에 서보세요, 등어더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 서보세요, 제가 사진을 찍어드릴게요, 사진을 찍어드릴게요, 또이 춥아인 쪽, 지수, 사진을 찍어드릴게요, 네, 예쁘게 찍어주세요, 네, 예쁘게 찍어주세요, 지수씨, 같이 찍고 싶어요, 같이 뭐예요, 꿈이죠, 같이 찍고 싶어요, 또이 무언, 춥아인 꿈, 보이 아이, 보이 지수, 지수, 지수와 같이 찍고 싶어요, 지수, 나중에 같이 찍어요, 런싸우, 나중에, 나중에 모르죠, 런싸우, 나중에 같이 찍어요, 자, 웃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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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못하이바, 웃으세요, 웃으세요, 끄어이리, 못하이바, 하나, 둘, 셋, 춥아인 조이, 옛날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왕이 살았습니까, 다 아송, 부어 다 아송 어더위야, 왕이 살았습니까, 네, 맞아요, 등료, 네, 맞아요, 자, 선생님, 따라해보세요, 태어코냐, 따라해보세요, 여기가 경복궁입니다, 저는 이곳을 좋아해요, 이곳을 좋아해요, 자, 고, 슬, 고, 슬, 됩니다, 이곳을 좋아해요, 저는 이곳을 좋아해요, 태어코물, 음, 와, 와, 콩, 콩팔, 뉴테나이, 와, 또, 좋아요, 와, 예쁘군요, 예쁘군요, 여기에 자주 옵니까, 여기에 자주 옵니까, 여기에 자주 옵니까, 여기에 자주 옵니까, 가끔 옵니다, 콩팔, 덩스엔, 엠덴튼, 투왕, 자, 가끔 옵니다, 가끔 옵니다, 가끔 옵니다, 자, 되었고,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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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서 보세요, 여기에 서 보세요, 여기에 서 보세요, 능덜디, 여기에 서 보세요, 제가, 또 제가 사진을, 사진을 찍어 드릴게요, 자, 한 번 더, 제가 사진을 찍어 드릴게요, 네, 예쁘게 찍어 주세요, 예쁘게 찍어 주세요, 예쁘게 찍어 주세요, 예쁘게 찍어 주세요, 지수씨, 예쁘게 찍어 주세요, 이응이 하나지,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쁘게 찍어 주세요, 예쁘게 찍어 주세요, 예쁘게 찍어 주세요, 지수씨, 지수씨, 같이 찍고 싶어요, 됐고, 따라해 보세요,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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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이 쓰 중이에요, 많이 씁니다, 자, 파덤 어떻게 됩니까, 바름, 같이, 바름, 같이, 한 번 더, 같이, 같이 찍고 싶어요, 같이 찍고 싶어요,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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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찍어요, 됐고, 나중에, 같이 찍어요, 됐고, 나중에, 같이 찍어요, 찍어요, 같이 찍어요, 같이 찍어요, 됐고,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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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찍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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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찍어요, 같이 찍어요, 찍어요, 같이 찍어요, 같이 찍어요, 같이 찍어요, 웃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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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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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모타이바, 됩니다. 하나, 둘, 셋, 옛날에, 되었고, 따라해보세요. 옛날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왕이, 왕이 살았습니까? 왕 뭐였어요? 왕이, 왕이 살았습니까? 네, 살았습니까? 왕이 살았습니까? 되었고, 따라해보세요. 왕이 살았습니까? 왕이 살았습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잘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수, 신비한 학생들, 여러분, 마이, 꼬답, 지수, 깎잼닭, 마이, 시작. 여기가 경복궁입니다. 저는 이곳을 좋아해요. 가끔 옵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서보세요. 제가 사진을 찍어드릴게요. 나중에 같이 찍어요.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이건 무엇입니까? 예, 누구예요? 누구예요? 마이네요, 마이. 마이.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사진입니다. 사진. 사진입니다. 여기는 경복궁입니다. 여기는 경복궁입니다. 자, 표현 연습하겠습니다. 보세요. 예쁘다. 깜탄입니다. 예쁘군요. 예쁘군요. 꼭 따라해보세요. 예쁘군요. 멋있다. 멋있군요. 멋있다. 이응앨라 건족냐오 댑. 멋있다. 너의 중라, 수중라, 수중라, 남, 응의 꼰자이. 멋있군요. 멋있군요. 많다. 자, 많다는 무슨 뜻이냐면요. 미에오. 미에오입니다. 많다. 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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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다. 적다. 적다 이거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적다. 적군요. 따라해보세요. 예쁘군요. 멋있군요. 많군요. 적군요. 마이 씨, 오늘 무슨 날이에요? 마이 씨, 오늘 무슨 날이에요? 날은 뭐냐면요. 예쁘군요. 예쁘군요. 오, 예뻐요. 마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씨도 멋있군요. 지수 씨도 멋있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예요? 마이입니다. 예쁘군요. 예쁘군요. 자, 누구예요? 지수입니다. 지수입니다. 하, 멋있군요. 멋있군요. 멋있습니까? 네, 멋있습니다. 예쁩니까? 예, 예쁩니다. 자, 예뻐요. 자, 예. 아, 이거 지금 안 했는데. 감탄 형사예요. 사과가 많군요. 사과. 이거 사과입니다. 사과가 많군요. 오, 많군요. 많아요. 네, 울람. 많군요. 근데 바나나. 으아, 바나나.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적군요. 바나나가 적군요. 음, 이람. 으, 얌이 맛있겠다. 음, 울람. 꼬틱. 따오. 사과가 많군요. 바나나가 적군요. 태권냐. 따라해보세요. 사과가 많군요. 사과가 많군요. 사과가 많군요. 바나나가 적군요. 바나나가 적군요. 아, 그렇습니다. 자, 이거 시계예요. 오, 몇 시입니까? 몇 시입니까? 예, 아, 이거는 뭐 하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뭐 하시겠습니까? 늦는군요. 늦는군요. 음, 몸에 쥐어댄. 야. 늦는군요. 어, 무엇, 람. 무엇, 태. 늦는군요. 자, 태궐 따라해보세요. 늦는군요. 늦는군요. 이거는 기본형이 늦다예요. 늦다. 늦다. 이거 다 없고 플러스 늦는군요가 붙은 거예요. 늦는군요. 늦는군요. 돈이 없군요. 돈이 없군요. 자, 이게 돈이 뭐예요? 띠엔입니다. 콩고 띠엔. 콩고 띠엔. 이거 없죠? 없군요. 돈이 없군요. 돈이 없군요. 자, 따라해보세요. 돈이 없군요. 예, 보세요. 연습.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응아이지. 자, 날이 뭐였습니까? 응아이죠. 무슨? 응아이지. 이건 치죠. 무슨 날이에요? 오늘 스승의 날이에요. 자, 스승의 날 뭐예요? 이게 뭐냐면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스승의 날이에요. 오늘 스승의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많군요. 사람이 많군요. 이거 뭐였어요? 예, 사람이 많군요. 와, 사람이 많군요. 사람이 많군요. 예, 사람도 많고. 네, 사람도 많고. 네, 사람도 많고. 꽃도 많군요. 꽃도 많군요. 사람도 뭐예요? 꿈이란 뜻입니다. 사람도 많고. 꽃도 많군요. 꽃 뭐였어요? 예, 이거죠. 꽃도 많군요. 꽃도 많군요.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뭐겠습니까? 감탄형. 감탄. 뜨, 띵. 아, 감탄.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띠우뜨. 아, 형용사. 띵뜨. 알겠습니까? 이 형용사는 띵뜨입니다. 띵뜨이고요. 지우겠습니다. 동뜨하겠습니다. 동뜨. 동뜨. 동뜨입니다. 동뜨. 먹다. 먹다가 뭐예요? 예, 먹는군요. 먹는군요. 태웠고, 따라해보세요. 먹는군요. 가다. 가는군요. 이렇게 달라지죠? 가는군요. 가다가 뭐이겠습니까? 예, 가다. 가는군요. 자다. 자다. 예, 자는군요. 자는군요. 일어나다. 일어나다. 자, 이거 두 개가 반대입니다. 일어나다. 일어나는군요. 일어나는군요. 자, 일어나다까지 다 이렇게, 여기 다 앞을 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먹는군요. 가는군요. 자는군요. 일어나는군요. 이렇게 되죠? 자, 연습하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지수씨 뭐예요? 어머니 뭐예요? 어머니. 예, 메. 어머니. 어머니, 메. 보, 메. 일단 메입니다. 어머니, 지금. 지금 뭐예요? 보이죠? 지금. 지수씨 뭐예요? 지수 남지. 보이죠? 지수 남지. 어머니, 메. 어이. 보이죠? 지수 남지. 지금 지수씨 뭐예요? 어머니. 잠깐만요. 좀 어땠냐? 좀 어땠냐? 또 몰라? 잠깐만요. 지금. 자는군요. 보이죠? 어머, 어때? 자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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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탄입니다. 자, 빈트왕 어떻게 씁니까? 잡니다. 또는 자요. 예, 잡니다. 또는 자요. 엠베이저 남지. 엠베. 지금 잡니다. 지금 자요. 이렇게 쓰면 되죠? 자, 동뜨. 띵뜨. 고. 제틱. 라. 타이도이. 바꿔서 했습니다. 자, 지금 연습하겠습니다. 서다. 또. 동사. 보다. 맞습니다. 서다. 서보다입니다. 서다는 뭐예요? 서다. 등. 동사. 동뜨. 보다. 어머, 해보세요. 트. 이 뜻입니다. 트. 자, 직원. 직원입니다. 이 사람이 직원이네요. 꼬댑코. 예쁩니까? 예뻐요? 음. 누구입니까? 예. 지수입니다. 지수입니다. 자, 직원. 이 옷. 이 옷. 한 번 입어보세요. 한 번. 한 번. 물론. 한 번. 자, 한 번. 물론입니다. 자, 한 번. 자, 한 번. 자, 한 번. 입어보세요. 막트리입니다. 입어보세요. 자, 직원이 말하네요. 직원이. 이 직원이. 자, 이 옷. 한 번 입어보세요. 막트리. 아, 막트. 입어보세요. 막트. 야, 까이네이 막트. 꼬댑코. 예쁩니까? 예쁩니까? 예뻐요. 예. 입어보세요. 지수. 입어봐도 돼요. 입어봐도 돼요. 자, 옷을 입다가 있죠. 여기 입다. 입다가 뭡니까? 막입니다. 막. 막. 되죠. 자, 입다입니다. 자, 입어봐도 돼요. 자, 입어봐도 돼요. 꽃에 막 덕홈. 자, 입어봐도 돼요. 그럼요. 떤인지. 그럼요. 지금. 지금. 뭐죠? 입어보세요. 마트. 지금. 입어보세요. 지금. 입어보세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입어보세요. 태우고 따라해보세요. 입어보세요. 입어보세요. 입어봐도 돼요. 꽃에 막 덕홈. 자, 입어봐도 돼요. 꽃에 안 덕홈. 먹어봐도 돼요. 예. 남, 두, 한, 아이. 다음 하겠습니다. 자, 감타는 형노사입니다. 자, 이거 무엇입니까? 와, 무엇입니까? 이거? 김치입니다. 김치입니다. 음. 까람. 매웁니다. 꽃이까람. 맵습니다. 우와. 꼭 무한한. 먹고 싶어요. 마이 씨. 김치 한번 먹어보세요. 마이 씨. 김치 한번 먹어보세요. 한번 물론 먹어보세요. 김치. 김치 한번 먹어보세요. 김치 한번 먹어보세요. 김치 한번 먹어보세요. 또 이 무언한 김치죠. 김치는 먹고 싶었어요. 먹고 싶었어요. 이거 뭐였죠? 예. 어. 그쵸. 이거죠.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음. 맵습니까? 까일람. 꼬까이컴. 그런데. 텔라까. 꼬까이컴. 맵습니까? 지수.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 응. 항꼬. 좀 응. 항꼬. 한국 사람에게는. 고마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콩꼬. 뭔데지. 좀 응. 항꼬. 보이비. 응. 항꼬. 러통샌. 암. 김치. 데일라. 콩까일람. 좀 응. 항꼬. 자. 한국 사람에게는. 괜찮아요. 한국 사람에게는. 괜찮아요. 자. 괜찮아요. 수중. 예우. 좀 응. 항꼬. 항꼬라. 수중. 예우. 괜찮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됐고. 따라해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에게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러나. 윤마. 그러나. 능마. 그러나. 능마입니다. 그러나. 음. 베트남 사람에게는. 베트남 사람에게는. 이거 쪼죠. 베트남 사람에게는. 쪼. 음. 베트남. 베트남 사람에게는. 아마. 메울 거예요. 아마. 메울 거예요. 자. 아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까이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쌤이. 자. 짜클라. 짜클라. 메울 거예요. 짜클라. 까일라. 까이. 조금의 빛남. 예. 베트남 사람에게는. 아마. 메울 거예요. 그러나. 베트남 사람에게는. 아마. 메울 거예요. 자. 됐고. 또. 선생님 좀 따라해보세요. 선생님 따라해보세요. 지우고. 마이씨. 김치 한번.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예. 김치는. 먹고 싶었어요.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맵습니까? 맵습니까?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에게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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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사람에게는. 베트남 사람에게는. 아마. 메울 거예요. 아마. 메울 거예요. 이해합니까? 좋습니다. 자. 이해합니까? 이해합니까? 이해하다가 뭐냐면요. 이해하다. 이해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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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합니다. 좋습니다. 여기 왜 안 지워지나요.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이해합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감탄형입니다. 띵트, 웃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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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다가 뭐 했습니까? 웃다. 예, 웃어보세요. 자, 꼬이트, 맞습니까? 웃어보세요. 깎임. 랍루테나이. 웃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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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써보세요. 써보세요. 이거 따라해보세요. 됐고, 따라해보세요. 써보세요. 써보세요. 음, 쓰다, 쓰다는 이겁니다. 이거 쓰다. 예, 비엣트. 자, 아, 아, 편지 아니에요. 써보세요. 자, 비엔남 띵비엣. 써보세요. 띵비엣. 람 띵비엣. 써보세요. 람 띵비엣. 람 띵비엣. 써보세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랍. 띵. 읽어보세요. 랍 권싹. 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루테나이. 히어치어. 이해합니까? 이해합니까? 예, 다음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나왔습니다. 읽어볼까요? 음, 자, 랍트트. 우리 학교입니다. 자, 중도의. 자, 우리 학교입니다. 자, 우리 학교입니다. 중도의. 우리 학교입니다. 학교, 즉, 자, 우리 학교입니다. 여기가 도서관입니다. 여기, 예, 여기가 도서관입니다. 여기가 도서관. 여기가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예,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는, 어, 도서관에는 책이 많습니다. 책이 많습니다. 책이 뭐예요? 권싹?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자, 책이 여기 많네요. 책. 우와, 네, 람. 많습니다. 예, 책이 많습니다. 여기는 식당입니다. 여기는 식당입니다. 여기가 식당. 예, 식당입니다. 껌딩전. 예, 식당입니다. 식당에서, 어,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안껌. 밥을 먹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여기는 강의실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강의실. 여기가 강의실입니다. 강의실에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강의실에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과사무실입니다. 여기는 과사무실입니다. 자, 과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코아입니다. 코아. 자, 따라해보세요. 과, 과, 과사무실입니다. 사무실, 라밤뽕입니다. 과, 라밤뽕. 자, 과사무실입니다. 라밤뽕. 알겠습니까? 이해합니까? 라밤뽕. 이해합니까? 여기는 과사무실입니다. 여기는 과사무실입니다. 우리 학교는 더일라, 우리 학교죠? 예, 중도의 우리 학교는 크고 넓습니다. 크다, 크다, 또 올람. 넓습니다. 쩔라종. 예, 크고, 넓습니다. 또바종. 콩팔라, 헵. 자, 크고, 넓습니다. 반대말 있겠죠? 반대말. 크다, 반대말 뭐예요? 작다죠? 작다. 아, 쌤 로이. 죄송합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크다, 반대말이 있습니다. 크다, 작다, 작고, 좁습니다. 좁습니다. 좁달라는, 좁달라, 헵입니다. 헵. 예, 좁다는, 헵이에요. 반대말입니다. 이게. 좁다, 좁습니다. 이게 좁다는 거예요. 좁다. 자, 우리 학교는 크고, 반대예요. 우리 학교는 크고, 또 올람. 넓습니다. 종람. 넓습니다. 자, 히우치어. 이해합니까? 이해합니까? 자, 우리 학교입니다. 아, 중도의, 우리 학교입니다. 여기가 도서관입니다. 여기가 도서관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식당입니다. 여기는 식당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강의실입니다. 여기는 강의실입니다. 자, 하나 안 나왔어요. 예, 이게 북자인 콩코, 북자인 라, 방풍 콰, 여기는 과사무실입니다. 죽지 않고 중도의, 설라 또 바종, 크고, 넓습니다. 꼭 따라해보세요. 우리 학교는 크고, 넓습니다. 크고, 넓습니다. 넓습니다. 크고, 넓습니다. 자, 이해합니까? 이해합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까문중도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친구 예. 난 좋습니다. 싫어함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